자 그러면 뉴스 3 하나하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증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뉴욕증시는 사실 6시반부터 진짜 제 생각이 그래요. 한 시간 동안 월스트리트 모닝블픽 들으시면 사실 그날의 미국 주식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제가 또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특별히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이 바뀐 다음에 뉴욕증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하려는 이유가 미국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운지수 s&p 나스닥 다 0.6 0.7 이 정도가 올랐는데 그 오른 내용이 눈에 띄는 거예요. 뭐냐 기업들의 80%가 예상 실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그 힘으로 올렸다. 사실 또 어제도 미국 금리가 또 올랐거든요. 1.6로 다시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굉장히 많이 노정됐었죠. 한 달 어간 굉장히 많은 분석가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다. 인플레이션도 오고 또 실적도 피크아웃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제 같은 날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견조한 장중 내내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한 힘이 뭐냐 기업들의 실적이 모든 악재를 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실적으로 오른다라는 게 뉴욕스닥 익체인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초입에 보면 황소와 곰이 이렇게 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황소상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황소상은 제가 봤는데 곰상도 있어요? 곰상은 없나? 아 소녀상이 있구나. 황소 앞에. 황소 앞에 소녀인데 제가 좀 헷갈렸네. 그런데 어쨌든 불과 배어가 이렇게 싸울 때 이 불의 본질이 뭐냐면 강세의 본질은 기업의 실적이에요. 그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다는 건 어떠한 재료를 덮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마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실적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세도 그렇고 누가 한마디 한 거. 그래서 사실 귀가 얇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귀가 얇다는 얘기는 뭐냐면 좋은 얘기는 귀가 얇아야 돼요. 핵심은.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에 귀가 굉장히 얇은 분들이 많다고. 찔리지? 물론 개별 종목의 재료나 이벤트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투자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본령, 본질, 가격을 움직이는 본질은 기업의 실적. 기업의 실적은 꼭 기업의 펀더멘탈로 이어지고 그 펀더멘탈이 모여 있는 게 사실은 증권시장이고 또 증권시장을 넘어서 경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미국 시장을 보면서 소망하는 건 지금까지는 어쨌든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부여한 유동성으로 버틴 힘이고 그 유동성의 끝물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유동성 장세가 5년, 10년 계속되겠어요. 그건 데피니티 버블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부여한 강세장을 잘 이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조정과 기간을 지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버텨지면 실적 장세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무난히 넘어가주면 정말 여러분들의 투자는 쉬워지는 겁니다. 유동성 장세의 투자는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의외 상황이기 때문에 적응하면 유동성 장세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실적 장세는 좋은 실적이 예측되는 기업을 사면 올라가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쩌면 소망건대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제 그런 성격의 시장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라마빌레르 앤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기업 실적에 관련해서 어제 인터뷰 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안개가 거치거나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합리적인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인했다. 뭐냐. 실적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비유를 듭니다만 오늘 장우석 본부장도 강변북로에 길이 막혀서 공사 때문에 살짝 늦게 왔잖아요. 올림픽대로 아닙니까? 강변북로였답니다. 올림픽대로도 엄청 막혔는데.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장거리를 갈 때 속도를 가장 느리게 가질 때가 어디에나 앞에 안개가 꼈을 때예요. 비가 많이 오면 와이퍼를 막 움직여서 돌파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새벽에 예를 들면 지방을 간다든지 운동을 간다든지 안개가 가득 차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늦춰야지 그때 속도를 내면 그건 사고와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안개라는 게 뭐냐 하면 유동성이 저감되는 그 국면에 예측 불가 측성이 안개란 말이에요. 거치지 않았어요. 거치지 않았는데 뭐가 해결점을 주냐면 아주 선명한 실적. 그게 뭐냐면 아주 선명한 해트라이트가 보여지는 거죠. 실적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를 막 과속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상 속도를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저 앞에서 안개는 언제 사라지면 해가 뜨면 사라지죠. 해가 짱짱 비치면 사라진다. 그 녀석이 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된다. 비유가 아주. 오늘 좀 되지. 이거 어디 차연이 빨리. 아니야.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하는 거야. 확실합니까? 방송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서강이 비치는 너무 제가 좋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 소망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어받아줘야 또 그 아래서 한국 증시도 좋은데. 어쨌든 그런 실적이 부각되는 그런 시장이 미국에 연결이 됐다는 건 우리 시장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안개 속에서 해가 비치길래 너무 반가워했더니 앞에서 오던 큰 트럭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그래? 난 예전에 새벽 골프 가다가 어떤 일에서 탑차 있잖아. 탑차가 이렇게 가더라고. 탑차가 뚝 떨어진 거야. 앞에 그 컨테이너 같은 게? 컨테이너는 아니고 약간 탑차 컨테이너보다 적은 거지. 그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처음 봤네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그걸 한신히 피했는데 과속은 정말 여러분 출근길에 또 지방국도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 과속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상위 10% 부자가 전체 주식의 거의 90%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결의 뉴스인데 미국의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미국 주식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CNBC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89%를 갖고 있대요. 상위 10% 때. 코로나 이후 사태 이전까지 하위 90% 미국들이 보유한 비중은 12%인데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11%로 줄었다는 거죠. 양극화가 진전인데. 아니 뭐 1% 가지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작년 이후에 주식 투자 인구가 천만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주식 투자의 역사에 비하면 미국은 굉장히 길죠. 주식 투자 역사.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찰스 스왑이라든지 예를 들면 jp모간 증권이나 이런 데 가서 계좌를 두고 우리처럼 hts하고 전화해서 사달라고 이런 비중은 사실 크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401k라는 아주 독특한 연금이라든지 또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건 상위 10%가 아니라 중산층 혹은 그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가 계속 상위 10% 이내에 부자들에게 이전되고 있다는 거죠. 민간 영역에서. 뭐를 매개로 주식으로. 그런데 뭐겠어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으니까 시가총액에서 전체 보유 비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주식 비중을 줄였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뉴스를 전달해드린 이유는 미국의 최고 의사결정자들 리더십들은 이런 뉴스를 봅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 상위 10%의 부자들 중에 아마 상위 1%나 상위 0.1%의 데이터를 더 보면 그 비중은 그 내에서 더 많아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업가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좌파적인 행정부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칼라가. 물론 민주당 정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트럼프 정부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리고 아마도 그 정치 색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미드 코로나 시기로 넘어가고 이 팬데믹이 더 이상 미국의 경제에 펀더멘탈을 강하게 침해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상황이 되면 색깔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기 상황에 자기 색깔을 내기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내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지 버니 샌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그 목소리가 굉장히 기저에 있어요. 그런데 2년 차 3년 차로 가면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아마 기업 사이드에서 반독점 이슈의 부각 그리고 아마도 부자 증세로 어떤 귀결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리더십들은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거고 정상화가 기업 단위에서는 실적의 개선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건데 어쨌든 미국의 양극화의 문제 또 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제가 조금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면 나올수록 목소리가 더 커질 만한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뭔가 분명히 정책적으로 좀 녹아들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입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운동 시작했더만 저요?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정프로가 여러 가지 필라테스도 하고 운동을 하는데 골프를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셋이고 이미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고 또 방송이 이렇게 많은데 주말에 골프를 하면 이게 하루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되겠나 싶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정프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눈이 건강치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 중에 가장 눈에 좋은 건 골프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파란 데를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에게 대결 신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인가 나갔는데 벌써 100개 돌파한다고? 그냥 뭐 원하는 대로 공부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더라고요. 왜 저거를 못 보낼까 사람들은? 하여튼 여러분 이제 골프 시작하신 분들의 도전. 이거 골프리그 한 번 해볼까요 우리 시청자들이랑? 한프로TV 골프대회 한 번 코로나 끝나는 대로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사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태국 골프 전세기 등장. 11월 하늘길 활짝 열린다. 지금 뉴스를 통해서 리오프닝 주식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리오프닝 리오프닝 하지만 비행기 예약을 한 적도 없고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데 체감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작년 초에 이런 거죠. 코로나로 미국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체감 못했잖아요. 리오프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천 하와이 노선을 대한항공의 발표에 따르면 19개월 만에 정기 노선을 재개를 하는데 주 3회씩 인천 하와이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싱가포르하고도 주 4회인 정기 노선의 운항 횟수도 늘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시아나도 역시 오는 12월부터 인천 과암노선의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아시는 것처럼 인천 사이판 노선의 경우에 연말까지 1,000명 이상의 예약자가 대기 중이라요. 예약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정기 여객선이 뜨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국으로 전세기가 간다.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정기 운항하는 거는 여행일 수도 있으나 친지 방문, 비즈니스 등등. 비즈니스 이런 게 포함되는데 전세계 이거는 완전히 뭐냐? 여가죠. 그래서 아까 골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작년에 우리 산업 중에 골프 연관 산업이 엄청 성장했거든요. 골프 웨어 업종을 한번 보십시오. 비쌀수록 잘 팔리죠? 티셔츠 하나에 30만 원, 40만 원짜리일수록 잘 팔리죠. 싼 거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거의 5년째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운동복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패션. 그런데 요즘은 젊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골프장이 많이 갔으니까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골스타라 그러나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랑 나가보니까 그러면 사진 찍을 틈이 없던데 언제 그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가서 찍는 거지. 미리. 미리 찍고, 밀릴 때 찍고. 그럴 수 있나? 하여튼 뭐 저는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면 태국의 전세기가 뜨고 그 안에 골프 여행객이 만석이 됐다. 저는 그러면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상당 부분 나가 있는 거다. 왜? 일단 태국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전세기를 뛰어서 내가 꼭 밖에 나가서 골프. 밖에 나가서 골프 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가성비가 이제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솔직히 제가 너무 비쌉니다. 골프장. 그게 뭡니까? 30몇만 원씩. 20몇. 예전에 8만 원에 아침 조식 주던 데가 28만 원이더만, 지금. 그래요? 예전에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골프를 쳤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운동이 어딨냐고. 가성비도 따르고. 실제로 그랬지. 그래서 내가 아는 후배는 인도 골프존 있잖아. 골프존에서 잘 친데 그래서 그게 무슨 골프냐. 골프장 갔다 그랬는데 이 친구 나한테 하는 얘기가. 형님, 안 나갑니다. 그건 뭐 와이프한테 혼나고 돈 몇십만 원 쓰고 시간 낭비고 운전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골프장 나가면요. 스크린 골프 폼 무너져요? 응? 스크린 골프 폼 무너진다는 거야. 스크린 골프에서 치는 폼과 필드에서 나온 폼이 좀 다르거든. 그런데 이제 그 가성비가 극도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11월 북킹 전쟁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태국 육박 7일 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 칠 비용이면 갈 수 있다는 게 옛날에. 경제 근간이 뭡니다. 가성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선택지를 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것도 사실은 경제 주체로서의 선택지를 비교적 넓게 갖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 상징으로서 태국의 골프 전세기가 뜬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위드 코로나 시대 개막과 더불어서 우리가 더 이상, 그래도 계속 경제에 침해를 주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인자로서의 코로나는 사살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투자의 앵글도 거기에 딱 고정화되어 있던 앵글을 굉장히 민첩하게 유연하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드라인을 보실 때 나는 언제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도 그렇잖아요.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그 다음 작품이 뭐냐, 제작사 어디냐. 이걸 보시라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11월 골프 부킹 안 된다고 투닥투닥하고 비싸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뭐냐.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투자의 앵글을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 그 외에 골프 1년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골프도 고점에 들어갔네. 피레침에서 들어갔어요. 골프도 고점에? 제일 사람들 많이 몰리고 갈 때 들어갔어요. 고점이랑 뭐가 좀 있나요? 아니, 그 골프장은 사실 그렇게 돈을 올리면 서비스를 해줘야 돼. 샤워도 안 하잖아. 샤워도 안 하는데. 물수건이라도 좀 주고 아니면 서비스로 솔직히 커피라도 한 잔씩.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물 들어왔다고 노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골프장에서도 적색 신호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 난 비합리적이지.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 나중에 진짜 정상화되면 된설이 맞아요. 물 들어왔을 때 잘해줘야지.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우리의 투덜거림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얼른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